자 두번째 게스트 아이콘을 소개합니다 사랑을 해줘 사랑을 합니다 다같이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남기면 조용히만 아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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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넌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 참아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넌 사랑했다 사랑할 뿐이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남기면 조용히 마음을 내리자 비틀어 사이사이가 지진이 닿는게 나 사랑받고 샘을 알게 해주는 아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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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 참아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니가 벌써 그립지만 그리워하지 않으려 해 다음 편의 영화 따스했던 봄으로 너를 기억할게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남기면 조용히 먹어 먹을 내리자 렛츠고 우린 아파트에 묶어 나 무슥해질 수도 있어 미친 듯이 사랑했고 우린 이정도면 됐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어 아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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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이 아쿠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